회개의 기회를 얻지 못했다. 아무 때나 회개하면 되지. 무슨 그것도 기회이 뭐냐. 회개의 기회를 얻는다 그랬어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니야. 회개의 기회를 내가 만드는 게 아니야. 사람들은 내가 회개하려고 하면 회개하고 안 하려고 하면 그렇지. 마음대로 회개를 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회개의 기회는 하나님이 주실 때 내가 얻는다. 이건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면. 만드는 것이 아니고 얻는 것이기 때문에 얻는 것은 줄 때 받아야지. 그 애쓰는 회개의 기회를 줬는데도 그것을 얻지 못했다. 기회가 지나갔다. 그 말이에요. 아기는 악한 길에서 돌아서고 불이한 생각을 버리라. 회개도 그래서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도 오래 되어버리면 만세계 회개할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잊어버려 저도. 오늘 지은 죄는 저녁에 잠을 자기 전에 빨리 기억하고 회개를 해야지 오래 지난 10년 전에 제가 여러분 기억이 났을까? 안 나요. 무려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죽게 기도할지라. 경건한 자는 그래서 항상 기도도 때가 있다. 경건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기도의 때를 놓치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항상 기도하는 사람은 진실로 홍수가 봄남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한다. 10편 30편 6편에 기록했는데 노아는 당대에 가장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경건한 사람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 말은 경건한데 경건한 모양은 능력이 없는 사람은 왜 그럴까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었잖아요. 노아는 항상 경련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홍수가 봄남할 때에 물러나지 않았다는 성경대로 구원의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인류가 아담 인류가 많이 번성되고 다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노아의 자선을 통해서 다시 오는처럼 이렇게 수십억으로 불어났지 않아요. 인류는 조상이 하나거든요. 우리 인도 흑인이라고 그냥 무시하고 무시할 때가 있는데 흑인도 우리 조상 한 조상 안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백인이나 오월할 거 하나도 없어요. 백인은 다 한 조상이에요. 하나님은 한 혈통으로 한 조상 안에 인류를 번성시켰다는 거 성경란이잖아요. 가까이 계실 때 그 물어라. 성경란은. 우리가 죄를 지는 것도 왜 그러냐. 때를 따라하고 경련하게 기도하지 못함으로 죄를 범하게 됐는데요. 죄도 범위는 퀴리를 타서 우리에게 범죄케 한다고 그랬어요. 마귀가 항상 우리의 때를 잘 잡아가지고 우리를 위협합니다. 사람이 타락하고 범죄하는 것을 보면 때를 놓칠 때에 고려되는 거예요. 마귀는 곧 때를 잡는 거예요. 내가 신앙의 끈을 놓쳐버릴 때에 마귀는 곧 끈을 잡아서 나를 죄악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롤라스 실장 8절에 보면은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만 내 속에 강행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렇게 얘기해요. 죄가 기회를 타서 나라에게 강행 탐심을 일으켜서 결국 범죄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사탄이 결국 곧 때를 내가 신앙의 줄을 놓치는 곧 때를 넣어가지고 범죄에 이끌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갈라비아 5장 13절에 보면은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서로 종로로 하기를 힘쳐라. 기회가 많다고 해가지고 아 이제 먹고 노을판이다. 육체의 기회로 삼아서 세상 케락이 도치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회가 있는 대로 기도하게 힘쓰고 말씀 읽는 것도 힘써야 되고 특별히 갈라비아 6장 10절에는 기회가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할 때 더욱 믿으면 가정들에게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회를 잘 선용해서 그때 때마다 우리 일 처리해 나가야 되는데 기독교의 역사관은 직선 역사관입니다. 시작에부터 끝이 있습니다. 돌고 돌아서 유명한 양입니다. 끝도 밑도 없이 빙글빙글 돌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거예요. 만물에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종말이라는 게 온다는 거예요. 지구촌도 시작이 있고 종말이 있어요. 그런데 이때마다 우리가 역사의 순간순간들 정으로 연속되는 직선거리의 역사관 속에서 사건 사건이 다양하게 일어나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두 가지 생각을 항상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사람의 일을 생각해가지고 사람의 생각을 일을 처리한 사람과 하나는 하나님의 생각을 생각하고 그것을 이루려고 노력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지거나 문적이 일어나는 사람, 잘난 척하는 사람, 똑똑한 척하는 사람, 제자랑 자기 자랑 많이 하는 사람, 이 바다 바다 자기 생각에 지우치는 사람들이 내가 똑똑하다 그러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의 미래를 하는 사람은 CF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잘 알면 그 사람은 가장 똑똑한 사람인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박사기 받았다고 떠들면은 무식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천당을 압니까? 그 사람이 지옥을 압니까? 그 사람이 인생이 어디서 또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압니까? 몰라요. 박사기 열게 받아도 모른다고요. 넘머리 그런 거 쓴 것도 없고. 왜 사람이 교만하느냐? 자기 생각이나 자기 지식이나 자기 자랑에 치우쳤을 때에 교만하게 되고 잘난 척하고 똑똑한 척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지식을 탐구하려면 한없이 겸손해지고 난 낮아져야 돼요. 하나님은 너를 높으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나의 낮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가장 높은 자리에서 끌어내릴 때마다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게 되고 내가 가장 똑똑한 사람이고 내가 가장 잘난 사람이고 내가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일지 유식한 척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그래서 두 가지 사상으로 흘러가는 하나는 하나님 중심 사상과 하나는 인본주의 사상이에요.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는 뭐가 다르냐? 정치 형태가 다르죠. 다 인본주의 사상입니다. 성적은 민주주의도 아니고 공산주의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공산주의의 차단계 2장에서 나온다. 다 공통분배했다고 공부를 안하고 공산주의가 성장해서 나온다. 어떤 사람은 자본주의가 성장적이라고 해요. 욕붙은 사람이 당당히 가장 부자랬는데 그 밑에 종교를 얼마나 가느냐? 아브라함도 318명을 종교를 거느고 있었는데 아브라함은 부자잖아요. 318명의 군사를 가지고 있는 개인이 가장 많아요. 얼마나 부자해야 됩니까? 그 사람 318명을 먹이려고 물어봐요. 밥을 얼마나 많이 해야 되겠습니까? 큰 밥 없어도 돼. 부자예요. 아브라함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순간순간 살아갈 때 하느님 중심으로 사느냐 인간중심으로 사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변부의 차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식의 유무의 차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사고가 중심의 충돌이 어디냐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볼 때 하느님 중심 사상을 헷브라이집이라고 말을 합니다. 희뿐의 사고라고 합니다. 희뿐의 사고는 언제든지 하느님 중심 사상으로 나가게 됩니다. 하느님 중심 사상은 하느님 중심 철학을 가지고 살아가며 사고 방식과 사고 체계가 하느님 중심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느님의 관점에서 사고하는 방식입니다. 창조주 하느님만이 만물의 윤리한 주인이시라 이 생각을 갖습니다. 창조주시는 왜 그러냐 창조를 무위해서 윤리한 주인은 하느님이시잖아요. 만물의 주인은 하느님이신데 내가 사업을 해서 돈을 벌면 이게 내 것이다 이 사업을 내 것이다 생각하는 사람이 창조신의 역기 때문입니다. 부자라고 돈 벌고 내 마음대로 쓴다 내 마음대로 사치하고 내 마음대로 좋은 자치하고 내 마음대로 좋은 자치하고 내 마음대로 좋은 자치하고 산다 왜 그래요 창조신의 역기 때문입니다. 만물의 주인이 하느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인정하면 그렇게 살 수가 없죠. 창세기 1장 2장의 창조주신을 사자 우리에게 잘 가르쳐줍니다. 우리는 그 신앙을 가지고 만물을 지배하고 정복하라고 하느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했는데 우리가 왜 돈의 종이 되고 노예가 되고 만물의 종이 되느냐 할 때에 그 창조신앙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상실한 데서부터 오는 인간의 자존감 상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생각이 하늘보다 높고 오늘 본인을 보면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이 여의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그래서 이게 크게 차이 나는 것도 보통 말할 때 천지 차이 난다고 그래요. 하늘과 땅 차이라 그래요. 우리가 보이는 제일 높은 하늘이고 저는 이게 따지잖아요. 땅 밑에는 잘 보이지 않고 천지 차이 난다는데 뭐 천지 차이가 나느냐 대한민국 와서 교수하는 사람하고 국민학생하고 천지 차이가 나는 게 아니고 종이 한 장 차이야 박사학위 받은 사람을 안 받아서 얼마 차이나 종이 한 장 차이야 별거 차이가 없어요. 천지 차이가 어딨냐 천지를 뜻이 하나님과 평소에 인간의 차이가 그 생각의 차이가 천지 차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천지 차이다. 그 확실한 창조신앙을 갖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의 생각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인지 깨달으려고 예언을 써야죠. 하나님의 사상이라는 것은 하나님 중심의 사상에는 우리 무엇을 보고 할 수 있냐 성전을 통해서 합니다. 그 성전 개시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또 하나님 중심의 사상의 자연 개시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좀 어렵붙이 하니까 사계절의 변화가 없는 것을 봐서 봄에서 해가 뜨고 소에서 진다 하는 이런 자연의 현상을 봐서 봄이 되면 꽃이 피고 겨울이 되면 그것도 맘하면 가실 떨어지는 이런 모든 계절의 변화에 불변의 법칙을 봐서 하나님이 불변하신다고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불변의 하나님. 자연의 법칙은 왜 불변하느냐 하나님이 불변의 하나님이 만들어서 왜 이렇게 불변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그런 법을 만들 수가 있어요. 과학자가 어떻게 그런 법을 만들 수가 있어요. 못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사상은 바로 만물의 주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만물은 하나님의 경우를 따라서 하나님의 예언과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가고 있다.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걸 믿어야 돼요. 그래야 자기 생각을 고집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으로 되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다. 되는 것 같지만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주로 경영되고 나가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성리라고 그래. 하나님의 격렬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격렬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중심 중심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화난의 성경 신약, 계란, 보수는 그렇게 말해서 그래서 이 개시의 정진성이라 하나님의 개시의 구약에서 신약 올 때에 정진적으로 더 분명해진다. 그리고 구약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 많이 깨달았겠어요? 은혜를 더 많이 받았겠어요? 율법시대의 사람이? 아니 은혜 시대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더 은혜를 받았어요. 다 우리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이 은혜를 받았다고 해요. 그런데 구약 신의 사랑과 신약 신의 사랑을 비교를 해보면 누가 하나님을 더 허어진적으로 살았냐? 구약 신의 사랑은 우리보다 한 10번 더 허어진적으로 살았어요. 우리는 십일전에 있는 것도 굉장히 인생이에요. 구약 성도들은 십일전에 한 십일삼주 이상을 냈어요. 그래도 유대인들은 세계에 제일 부자로 살아요. 미국에서도 제일 부자인 유대인들이에요. 한국 사람은 그렇게 부자가 별로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주신 사상으로 이 세계가 진행되어 가고 있다. 히브리 사회에서는 동일한 방향과 동일한 목표를 지향하는 것이 한 일직선상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볼 때, 성경을 볼 때 구속사과를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장세기부터 계실까지 전부 구속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 구속적인 사과를 설명한 사안이고요. 회보적인 사과는 그게 아닙니다. 신국사관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확정으로 해 나가는 것입니다. 구속사관은 장세기 3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유란이 타락하면서부터 구속사관으로 나와요. 신국사관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장세기 1장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장세기 1장부터 시작해야 해요. 장세기 1장부터 시작은 1, 2장 타락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농장이 있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만족이 있습니다. 은혜가 넘칩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질병과 고통과 사마의, 염려와 근심, 곱제 다 없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갈 때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살아갈 때 고속에 대한 이야기가 안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인들 한 천일자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자꾸 우리는 인본주의로 살아가려고 그랬습니다. 인본주의 사상이란 무엇이냐? 헬러니즘을 말합니다. 헬러니즘. 모든 사람이 어디서 나왔냐? 헬러니즘을 지시하겠네요. 헬러니즘은 가장 우성을 많이 섬기는 나라입니다. 헬러에 여행을 가보면 전부 신전들만 있으면 신전이 다 폐허된 것입니다. 우성성매자를 다 망했다는 진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헬러 그리스 여행입니다. 인본주의가 극도로 폰대하자고 그 나라의 문화에 꽃을 피해서 모든 세계가 로마시대도 로마가 세계를 무료으로 전문했지만 정신사상은 헬러니즘으로 바뀌었어요. 신학성맹도 헬러니즘으로 기록이 되었어요. 사상 시대에 기록이 되었어요. 그래서 헬러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국력은 히브로우로 기록되지만 신학은 헬러우로 기록이 되었어요. 왜? 헬러 문화가 당시에는 세계를 전문했기 때문에 신학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당시의 교부들이 초대교회에 교부들 사도들은 다 위대인들인데 교부들을 보면 대개 헬러인들이 많으세요. 히브로인들보다. 그래서 히브로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중심 사상보다는 헬러인들은 인본주의 사상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개종해서 이것을 묻었기 때문에 신학성경을 볼 때 우려받은 성도들은 이 헬러니즘을 헤브라이징으로 바꾸기 위한 많은 성경이 성경 기록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볼 때 왜 이렇게 있었냐 할 때 오늘 이 시대에 신학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현명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바꾸지 않으려면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이 그렇게 많은 구조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중심의 사상은 인신적이고 폐쇄적입니다. 소경이 코끼리를 만지는 시기라고 말입니다. 소경이 코끼리를 만질 때 다리를 만지면 기둥같다 이렇게 말하고 배를 만져서 아 이거 뭐 불편한 무슨 별빠뻑거지 별빠뻑거지 생겼다 그러니까요 구멍을 만진 사람이 무슨 도움을 갖다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다르다는 얘기에요. 각자가 우리 한정된 지역에서 한정된 시간 속에서 자기의 체험을 얘기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달라요. 그래서 헬라에서 저는 그 헬라 철학을 공부할 때 19세기 칸테이너기까지 그 포라톤 철학이라는 게 있어요. 포라톤 철학이라는 게 있어요. 포라톤 철학이 뭐냐 이 세상보다는 내세에다가 소망을 놔라 그래서 형이상학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형이상학 내세에다가 돌아 했기 때문에 많은 목회자들이 설교를 하는 걸 보면 이 지상은 다 허무하고 없어질 것이니 천국에다 소망을 들으면 그 설교를 많이 하게 됩니다. 포라톤 사상의 영향을 받으면 그 설교를 많이 하게 됩니다. 지상은 다 쓸데없다. 육체라는 건 다 쓸데없다. 돈이나 물질은 다 쓸데없다. 우린 천국만 바라보고 살아가자. 그게 어떤 사상의 영향을 받으냐 포라톤 사상의 영향을 받으면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포라톤의 영향을 받은 소재자가 누구입니까? 아리스도텔레스라는 사람, 아리스도토리라는 사람입니다. 소재자입니다. 그 사람은 가만히 스승의 얘기를 들어보고 살아보니 별 재미가 없어요. 에이 잘못됐다. 우리 스승이 잘못됐다. 뒤집어 버렸어요. 완전히 그냥 한 바꾸고 돌려버렸어요. 그래서 무엇이냐? 현실주의로 살아가자. 이걸 형이 하악이라고 말해. 형이 하악. 이상주의 그 형이 상악을 해봐야 별 소유가 없다. 보호인다는 천국맨날 얘기해봐. 이거 무슨 소유가 있느냐? 하나님 받느냐? 천당 받느냐? 천국을 먹으라. 살아있을 때 잘 먹고 건강하면 되지. 그래서 보호약도 많이 먹고 맛있는 것도 골라가서 먹고 맛집 찾아다님도 다 먹고 그래서 한국은 맛집 문화가 많이 발달돼가지고 골짜기마다 다 맛집 지어놓고 그냥 어디가도 먹는 게 풍성해. 잘 먹고 잘 놀자. 운동하고 부진해해. 건강하고 잘 먹고 놀러 많이 다니고 이게 뭐야? 형이 하악적이야. 이 땅에서 천국이지. 무슨 젖천국이 젖천국이 있는데 형이 하악해.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막 돈만을 얘기해. 돈 많이 내라. 그래 장모 시켜준다. 돈 안 낸 사람 장모 아웃. 안수 집사도 낼라고 돈 많이 낼래. 얼마 낼래? 안수 법원님 고지서가 날아가. 너는 백만물 내라. 고지서가 날아. 만물 내라. 오천물 내라. 고지서가 날아간다는 거예요. 이런 게. 장모 되면 너는 뭘 나고 고지서가 날아가. 얼마씩 내라는 거야. 이게 뭐야. 이게 더 뭐지. 왜 지상과회가 아리스토테네스 형이 하악적 이 땅에서 큰 교회 짓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돈을 많이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건강해야 된다. 사업도 커서 잘때라고 무조건 잘때라고 부자자라고 가서 축복만 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전국에 형이 상학적인 형이 하악적인 형이 포라톤적인 설교를 많이 했습니까? 아니면 아리스토테네스 형이 하악적인 설교를 많이 해 왔습니까? 이 형이 하악적인 설교를 하면 야 신앙이 있는 사람인가봐요. 아니 불합전적인 설교를 하면 굉장히 고상하고 신앙이 있는 사람인지 아니 결변한 사람으로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을 그래서 우리는 성정을 좀 잘 봐야 된다. 잘 봐야 된다. 헬라의 그로브 철학들은 그래서 상당히 형이 상학적인 인본주의 사상에 많이 영향을 받은 데서 기독교로 돌아왔기 때문에 성정을 기독할 때는 그 내용들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인거 보면 두 가지 내용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실세계를 무시하고 내세만을 강조하는 사람 내세만을 무시하고 현실세계에 잘 높고 자세하게 강조하는 사람 어떤 설교는 영혼구호만을 강조하고 육적인 건강과 부를 최악시하는 사람 물지는 다 죄악이다. 육체라는 것도 다 죄악이다. 그렇게 보는 사람 육체가 다 죄악입니까? 우리 육체는 성령이 아닌 하나님의 전이라고 그랬어요. 또 이것은 우리의 본기라고 그랬어요. 죄악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느냐? 물질 개악설 보통적인 사고를 차고 가지고 물질이 다 큰 것이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실세계를 가진 사람은요 신약을 강의를 하고 구약을 무시합니다. 보험이 필요없다. 율법시대의 것이지 않냐? 지금 은혜시대요. 보험시대인데 무슨 구약에 율법적인 얘기를 자꾸 하느냐? 그런 얘기를 하죠. 물질 세계를 창조한 구약의 신은 명적 세계를 출발시킨 신약의 신보다 열등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신이 열등하다. 구약의 신과 신약의 신이 다르다는 겁니다. 혈과 육에 흐르를 둔 구약 성경은 혈과 육에 흐르를 초월하는 신약 성경보다 뭐하다? 구약 성경은 신약보다 단계가 낮다는 겁니다. 저질적이라는 겁니다. 구약은 하나님은 정정의 신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습니까? 찾는다는 거예요. 구약에도 율법이 있고 그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율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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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도 안 했어요. 노와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구원 받았다고 했지 율법을 잔해가 보고 그것은 하나도 없다.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들은 구약은 율법으로 자꾸 얘기를 하는 구약은 율법이기 때문에 이 시대에 필요 없다. 신인은 잘하면 된다. 그래서 신약만 가지고 설교하고 구약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전부 인별주의 사상에 의한 목표사의 형식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은 하나님 전장만 합니까? 구원은 안하고? 신약은 예수님이 그러면 전장을 안하고 사랑을 베풉니까? 엄청난 형벌을 예고하는 것이 신약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특정 주제설교를 하게 되면 헬라적인 사고를 많이 깎게 됩니다. 주제설교를 하게 되면 주제적인 주제를 따라서 설교를 하게 되고 부근적인 설교를 하게 되고 개념적이고 이론적인 설교를 하게 됩니다. 심리학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이 연결고리를 끊어버리고 설교하면 비성서적인 이단적인 설교가 되고 철학적인 설교가 됩니다. 하나님이 생각하고 오는 성적은 인간의 생각은 천지차이다. 그래서 천지차이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 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위안을 보면 예수님이 부지방을 지나갈 때 사람들이 나를 누구를 하냐? 사람들의 인간주의 생각을 물어봤어요. 사람들이 신자들 말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를 하냐? 그런데 세레이온 덜어낸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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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레미야모선니아 이런 말을 안하르세요.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를 하냐? 시원 베드로가 제가 그랬죠? 저는 그런 시대에 살아계자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 베드로 생각입니까? 아니에요. 이런 내게 알게 하는 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예수님의 생각으로 이런 일을 알게 하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이래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라는 그거는 베드로의 생각이 아니네요. 많은 사람이 인본들이 생각에 잡힐 때는 예수를 성자로도 볼 수 있고 성주자로 볼 수 있고 세례를 유황으로 볼 수 있고 뭐 다양하게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받으면 예수는 그릇이도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차이가 납니다.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그 차이입니다. 그 두 가지 얘기를 보면 선주자는 뭐 다 사람이잖아요. 세례들도 사람이고 다 사람이잖아요. 비전물이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을 보면 하나님이여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천이 차이입니다. 천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칭찬을 받은 베드로지만 베드로가 문제점이 많습니다. 왜? 베드로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데도 하나님 중심인데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도망가 버렸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내가 죽으러 올라간다고 절대 못 간다고 그랬어요.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를 통한 이스라엘의 회복 영광의 지상 영광의 복음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랬어요. 상당히 행동적인 그 사상이 풀어박혀 있어요. 지상에서 잘 돼야 되는데 예수님 중심상 출세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때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느냐 너는 베드로라 내게 고예로 생긴다고 그랬는데 사탄하는 길은 물러라 갑자기 사탈이 되어버렸어요. 인문주의 사상은 사탈이 생긴다는 겁니다. 인문주의 사상 고난의 복음을 인식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부활이나 승천이나 영광의 복음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악을 이겨라 사탄을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날리아 삽비라 사랑의 5장 3절에 보면 큰 거 많이 했습니다. 땅 팔아 가지고 장롱감이지요? 땅 팔아 가지고 다 갖다가 바쳤어. 그런데 얼마나 숨겼다 이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의 생각이에요. 얼마나 숨겨도 당신하고 나만 알지 다른 사람은 다 몰라. 안 볼 때 숨겼으니까 땅 팔아 가지고 누가 봤나 숨기는 거 봤나 아무도 몰라 장롱감이지요. 사람의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하느님의 계실은 부드러운 걸 알았어요. 성령을 속이고 하느님을 속이고 하느님을 속이고 하나님의 생명대로 살아가는 건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인데 땅이 있을 때도 질 거고 팔아도 질 거인데 내고 하는 건 지 자유인데 내가 뭐 강제 부르면 에라 그러세요? 이런 생각인데 지가 가져왔는데 왜 가져왔냐면 먼저 가져왔는데 왜 속이느냐 이거예요. 사람의 생각은 속여도 될 줄 알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속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실해야 된다는 게 이게 그렇지 않아요? 교회 안의 교회 안의 11절을 내네 11주 진짜 11주네 세금은 10회 3절을 내야 돼 10회 3절 이상 내야 돼 내가 세금은 항상 지금 미국 와서 지금까지 내는데 월급을 타면은 30% 이상이 세금으로 나가요 내고 내요 안 내도 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낸다고 왜 미국 사려면 내라고 하더라고 미국 사리기 싫으면 안 내도 되고 내가 낸다고 그래서 받는 것이 쏘쏘시키는 게 그 받는 게 그거 내기 싫으면 안 낼 때 목사는 안 낼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내게 딱 쌓여 내서 그걸 냈어요 오자마자 저금 복무 받아가지고 개척하는 목사가 13존에게 신용 그리고 또 교회의 11존에게 14존에게 그럼 남는 거 뭐예요 그는 절반 바퀴 다 남아요 찻띵 벗띵 그래도 그걸 뭐 살아가요 살아가요 있는 거로 족하면 그 사람은 보좌예요 또 돈이 많아요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베르구사 2장 12절을 보면 거기도 이런 사건이 기록이 되는데 발람선지의 사건이 이렇게 발람선지의 성경은 미친 것을 하나님이 금했다 발람선지가 돈과 명예에 미쳤어요 선지자도라도 하면서 돈과 명예에 미쳐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돈과 명예에 내가 어딜까 그 발람선지의 눈이 시뻘겨졌어요 그래서 그걸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사고 못하게 성경을 보면 금지할 눈이라 베르구사 2장 거기 쭉 보면 하나님이 금지시켰다고 그걸 못하게 그래서 반락을 자꾸 해달라고 하는데 하고 싶은데 못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못하게 해서 못한 거예요 이거는 미쳤다고 그래요 선지자가 목살이는 세상에 명예와 물질에 미쳐버리는 목격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예보마 말씀대로 저는 못해요 하나님의 생각을 전하지 않고 사람의 생각을 자꾸 전하게 된다고요 부활의 아들 발람이라 조선까지 돌멸겠다고 멸망의 길을 걸어갔다 그래도 발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멸망의 길이다 우리가 참 목회자의 길을 가고 성도의 길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내가 누구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걸어가는지 사람들도 잘 생각해봐요 우리는 제가 사실의 삶을 짧게 하려고 짧게 해도 길이 있는데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그래요 많은 기도 사실 필요하지만요 내가 사람의 생각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기쁘신 삶을 살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은 성경이 잘 기록되어 있으니까 성경이 풍요한 복이 되고요 복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경 복도가 있으면 복도가 못해요 성경을 안하는데 즉각적으로 응답을 해서 성경을 살아있는 실천적인 신앙생활을 해나가면 뭘 하든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고 뭘 하든지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사람의 생각을 버리게 하시오 없어서 그러면 교만해지지 않고 겸손해지는 자기 자랑하지 않으면 예수 자랑하고 십자의 복음을 자랑하게 되는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기쁨으로 순정하게 해줘 그런 기도를 여러분이 하시기를 바라 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래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대에 부정한 종류에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했습니다 인문조회가 판을 치는 이 시계에서 우리는 사람의 생각대로 살아가기는 쉽습니다 그래도 사람의 생각대로 운행하기 너무 쉽습니다 내 주장대로 고집하기 너무 쉽습니다 내 자랑하고 주님을 자랑하기가 늘어롭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천지 창의는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장기 땅에서도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